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네 아침봉 수요일 코너죠 비공감 댓글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저세상 텐션을 보여주는 분이죠 뮤지컬 배우 김호영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정말 김호영씨가 우리 방송에 나온다고 하고 나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김호영씨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니 제가 SNS를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어머나 일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네 세상에 뭐. 봉디. 네 봉디입니다. 봉디. 아니 근데 저는 맡은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너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MC 보시는 프로그램에 나갔었기 때문에 아니 워낙에 잘하시니까. 뭔가 이 라디오랑 잘 맞지 않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 잘 맞아요. 뭐 사실 김호영씨와 저의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은. 뭐죠? 어디든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너무 세상에. 무료로 하는 거 아닌데 맞춰야지. 아유 그럼요. 돈 주면 다 맞추죠. 당연하죠 무슨 얘기에요.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은 김호영씨를 이렇게 초대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음 주에 청취율 조사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기간이네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호영씨에게 기도 받을 겸. 그리고 또 호영씨가 촉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방송. 이거요? 네. 지금? 네. 지금 가서 모르겠는데. 끝날 때 얘기해 주면 안 돼?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맞아. 그 말이 사실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어떻게 알아. 지금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공통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아마 패션을 떠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우리가 안 그래도 SNS 서로 이제 마팔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럼요. 그럼요. 저는 항상 놀래요. 아 그러십니까? 가끔 제가 댓글 남기고 그러는데. 아니 어쩌면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누가 입혀주고 문제가 아니야. 입혀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그 옷을 그러니까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반대로 김호영 씨가 SNS에 올리시는 옷들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는 사실 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김호영 씨는 그거에 최적화된 그 모습.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김호영 씨가 직접 구매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죠? 사실은 뭘 가장 많이 신경 쓴다? 그냥 저는 뭔가 땡기면 그 느낌이 저한테 나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그걸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그렇죠. 웬말해서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히 비싼 거를 막 그런 건 꼭 가지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가격대가 너무 조금 고가라고 하면 고민은 좀 하겠지. 그러나 그 고민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뭔가 나보다 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저 사람은 약간 나랑 취향이 비슷한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나요? 아 아니요. 라이벌 의식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진짜 옷을 좋아하는구나. 잘 입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봉디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그 옷 맵시가 나는 사람이 있어. 아 그죠. 있죠. 네. 이게 막 예를 들면 몸이 근육질이고 뭐가 좋고 잘 그런 것보단도 그냥 마르거나 뭐가 좀 약간 통통하거나 이래도 뭔가 옷 맵시가 잘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그거잖아요. 몸매가 뭐 굉장히 좋아야지 맵시가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맵시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저 사람도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옷을 자기 몸에 맞게 옷을 굉장히 잘 입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제가 우리 봉딜을 엄청 그 SNS 보면서 고수다. 전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다. 저도 뭐 같습니다. 네. 저도 같습니다. 네. 직업 텐션 결혼 유무도 다른 저희 둘에게 물어보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고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아르기님 보내드리고요. 질문을 받는 동안 호영 씨 근황 토크를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뭔가 홍보할 게 있거나 그래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궁금한 건 있습니다. 저는 김호영 씨가 작품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혹시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공연을 올리긴 할 거예요. 공연을 할 거예요. 뮤지컬인가요? 네. 공연을 이제 쭉 할 건데 아직 준비 들어간 건 아니고 하긴 합니다. 하반기면 사실은 큰 공연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성수기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알거든요. 많이 하시네. 합니다. 보면 해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호영 씨의 극강 텐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뭔가 특별히 먹는 챙겨 먹는 영양제 같은 게 있을까요? 영양제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를 먹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잘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사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불이 꺼지면 그래도 물론 남들보다는 약간 조금 밝은 건 맞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봉디가 이 아침 봉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이러면 나를 이 아침에 왜 불러? 나는 왜 부르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날 부른 거 아니야. 그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라기보다는 직업에 충실한다.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이 모습만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길에서 뵀을 때. 왜냐하면 김호영 씨 그냥 뵈면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차분한 모습도 많거든요. 아니 맞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길에서 만나다가 우연히 이제 누가 만나게 되면 저쪽에서 더 막 득달같이 달려들 때가 있어요. 더 펜셔들 끌어올릴 채.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걸 받아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수. 그럼 약간 약간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 하거나 이러면 그쪽에서 되게 더 뭐예요 생각보다 안 그렇다고 막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머 또 이걸 또 그렇게 또 하는구나. 아니 그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365일 그럽니까. 아니 그럼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봉디한테. 도대체 작가가 올려주는 이건 언제 읽을 생각이에요? 지금 몇 개를 올렸다가 지우고 주고 안 읽으니까 몇 개를 한 두세 개를 지우고 있는데. 호영 씨. 네. 서두르지 마세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읽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약간 저만의 텐션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 읽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도 그거죠. 합의가 된 거냐 이거야. 지금 작가는 몇 개를 올렸는데 안 읽으니까 한 지우고 또 올렸다가 안 읽으니까 지우고. 아니 근데 호영 씨 대단한 게 아직 저희 제작진과 제가 합의가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눈치채셨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합의를 먼저 하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호영 씨 추천곡 한 곡 듣고 호영 씨가 읽고 싶어 하시는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사실 딱히 없어요. 뭐냐면 제가 데이식스 멤버 중에 최근에 영케이 씨를 만났고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에 나오기도 했고 제가 영케이가 하고 있는 라디오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본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친분이 생겼어요. 친분이 생겼으면 저는 밀어줘야죠. 아 알겠습니다. 호영 씨가 밀어주는 곡.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웰컴 투 더 쇼.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왔고요. 네. 비공감 댓글 읽어주시죠. 저희 작가님들이랑 직접 나가셔서 제작진이랑 합의로 보셨습니다. 김호영 님이. 아니 박민수 님께서 호영 님 봉디. 호영 님 봉디 옷 잘 입는 분끼리 친하신가 봐요. 전 패션 테러리스트인데 다리 짧고 배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세련돼 보일까요? 하셨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되게 마른 줄 알아요. 아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마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탄탄하죠. 아니야. 몸 탄탄해. 제가 공연에서 봤는데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공연에서 다 봤다. 아니야. 사실 아니 뭐 공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아니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사실 저는 보이는 데가 말랐어요. 이렇게 손목. 손목 손가락 발목 이런 데가 말랐지. 이런 이제 그 중앙 중심부 배 쪽 이쪽에는요. 이게 옆구리나 이런 데가 살이 엄청 쪄 있거든요. 그게 원래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제가 옷으로 커버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야. 내가 옷을 잘 입어서 그런다. 체형 보완을 잘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리가 짧고 배 나온 사람들. 그러면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아예 나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대놓고. 아니면 철저히 감추르냐. 어떤 쪽인가요? 저는 사실 그때그때 다른데 저는 사실 잘 가리는 스타일이지. 그러면 이런 분한테는 조금 더 자기 사이즈보다 큰. 약간 좀 오버핏으로 이제 입거나 뭐 다리가 이제 짧은데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좀 부츠컷 같은 건 조금 길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옷에 대해 기본적으로 도전의식과. 그치. 이 옷에 관심이 있어야 돼. 우선 잘못됐어. 본인을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렇죠. 이거부터 버려야 돼. 그럼. 그런 게 없거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호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걸 그대로 드러나는 옷도 입어보고. 그럼요. 그럼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부츠컷의 좀 사이즈가 여유 있는 것도 입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찾을 수 있다. 맞아요. 이것저것 좀 과감하게 해볼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읽으셔서. 아니 지금 저 게스트를 매기는 번호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읽고 싶어 하셨으니까. 아니 제가 읽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와서 작가진들은 자꾸 DJ한테 읽으라고 올려주는데 아무것도 안 읽으니까. 라디오를 많이 하는 저로서는 좀 좌불한석인 거예요. 근데 호영님. 호영씨 진짜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죠? 호영씨가 이제 나오고 저희가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코너가 비공감 댓글인데. 코너 사연을 하나도 소개를 못했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무슨 코너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저희 이제 메시지 하나 더 읽고. 읽고. 비공감 댓글은 이제 다음에. 그 다음번으로? 다음번으로. 하나 제가 읽을게요. 읽으세요. 강근주님이. 그렇지. 호영님 이번 주 소개팅 하러 가는데 정장이 나을까요? 캐주얼 입을까요? 너무 무게 입거나 너무 가볍게 입기 싫은데 코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단 캐주얼로 가긴 가죠. 캐주얼로 가는데 이런 이제 뭐 자켓을 입어야죠. 자켓. 자켓 입어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데님 팬츠나 티셔츠를 입어도 겉에는 자켓으로? 그렇죠. 자켓 그냥 이렇게. 그런 정도. 그 정도가 딱 괜찮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너무 무겁게 가면 그것도 좀 상대방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하긴 소개팅인데. 그렇죠. 넥탈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우선은 애프터 신청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는 순간 끝이죠. 어? 뭐지? 거절인가? 이미 거절인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어. 그렇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이고 하니까 굉장히 얇은 소재의. 맞아요. 자켓. 자켓 다 하나 걸치고. 그리고 안에는 뭐 티셔츠나 니트. 그리고 바지는 뭐 슬랙스? 슬랙스 좋아요. 슬랙스까지는 괜찮죠. 그건 좋아요. 아니면 데님. 아니면 이제 데님이. 데님이 좋죠. 그러면은 신발은 어떻게? 구두로 가나요? 아니면은 운동하러 가나요? 글쎄요. 이건 이제 강근주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키가 좀 있으시고. 그렇다면 저는 사실 스니커즈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어? 멋을 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청량함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 가면 좋죠. 아 좋습니다. 송혜연님이 여자 둘이서 목욕탕에서 수다 떠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럼 4부에서 비공감 댓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비공감 댓글 김호영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김태원님이 호영님 봉디 결혼식 남자 하객룩은 어디까지 용서가 되시나요? 크크크. 반바지 후두 청바지 야구캡 등등 다 괜찮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일단 썩 괜찮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얘 의의가 있지. 그렇지. 그리고 사실 결혼식 정도는 우리가 차려입고 가도. 당연하죠. 우리가 차려입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게 신랑 신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럼요. 남들 다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반바지 입고. 그럼. 아니 물론 반바지를 입더라도 이거를 이제 상의를 그럼 어떻게 꾸미고. 아 그럼요. 밑에 신발을 뭐 신었느냐 뭐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반바지라는 것은 이미.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아닌 거잖아.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김태원님. 네. 결혼식만큼은 TPO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아 그럼. 세상에. 그럼 이제 드디어. 네. 비공감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씨가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네. 어. 자 태. 어머. 그 우리 사상기님. 사상기님. 네. 자 메시지를 읽고 싶기 대 안 읽고 싶기. 친구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했던 건데 어느 것이 더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게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일부러 안 읽는 거니까요. 그런데 친구는 보고도 무시하는 게 더 기분 나쁘대요. 두 분은 어느 쪽 하셨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일단 둘 다 기분이 나쁘죠. 그건 사실이죠. 그럼 맞더럼요. 둘 중에서 하나만. 굳이 그렇다면 저는 읽고 다 말하는 거. 저는 그것보다 아예 안 읽고. 그거 정말 나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같아. 뭔가 차단된 느낌? 그래도 뭔가 읽었다는 건 그래도 조금 나를. 여지가 있다? 나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게 싫다고.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읽고 그냥 나 다 말했으면. 그래? 나도 너한테 더 이상 안 한다. 너 끝이야. 선을 걸을 수 있겠어. 근데 읽었는데 답을 안 해? 왜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어? 그럼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당연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래. 약간 왜 읽고 답을 안 하지? 그러면 한 번도 보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들이. 그게 오히려 완전 무시보다.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분 나쁠 수는 있겠다.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이제 봉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의 여지를 준다는 그 부분 포인트가 사람을 참 나를. 그리고 말풍선이 내 것만 싸요. 그건 너무 기분 나쁘다. 너무 나쁘죠.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런 와중에 김정진 님 같은 경우는 안 읽습이 더 기분이 나빠요. 멍멍무식인가요? 차단하지 않은 이상. 안 읽는 거 뭐냐고. 이건 이제 우리 봉디랑 같은 얘기. 그다음에 최우진 님. 익십. 저는 읽지 않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익십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와 이거는. 근데 저는 호영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읽고 씹는 게 더 기분이 나쁘네요. 왠지. 그냥. 뭔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잖아. 아니 어쨌든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자기가 실수도 뭐든지 간에 건드려가지고 그 페이지가 넘어갔잖아. 그럼 뭐라도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자연 읽어볼게요. 8989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개모임이 하나 있어요. 네 명이서 개를 하고요. 반년에 한 번 좋은 곳에 가서 1박 2일로 쉬다 옵니다. 저 빼고 다 말술이에요. 소주나 맥주 정도는 이해했는데 요즘 하이볼인가 뭔가가 맛있다며 위스키를 사는 겁니다. 저는 알쓰라서 술을 못 마시거든요. 솔직히 회비인데 아까워요. 개원들한테 말할까요? 아 이거 어쩌죠? 아. 애매한데.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주류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뭔가 안주도 사실은 먹고 다 할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술은 본인이 조금 덜 마실지언정 안주나 먹는 거는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실 할 수도 있고. 아 그런 방법 그래 오케이 위스키는 사라. 그런데 안주는 내가 정하겠다. 뭐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술을 못 마시지만 그렇지만 뭐 다른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술들은 안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위스키 혹시 술 잘 안 하죠. 그런데 위스키는 먹다 보면 안주값을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아니 그런데 이거가 이렇게 저는 사실 별로 회비 내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 이런 게 너무 불편하면 사실 그 모임은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신경 쓸 것 같으면 왜 모임을 나가. 그럼 여기서 만약에 회비를 만약에 20만 원씩 걷어. 그런데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내가 5만 원만 낼게. 10만 원만 낼게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 사람들이 그걸 옳다구나 라고 받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호영 씨를 얘기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8999 님이 이 모임 자체와 그렇게 친분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제 생각에 그래요. 이 8999 님은 이 모임에 이미 나오고 싶어. 지금 나오고 싶어 내가 보니까. 핑계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아 핑계가 필요하네. 그리고 웬만하면 사실 나머지 3명이 이 8999 님을 배려해서 너는 술을 안 마시니까 먹고 싶은 건 네가 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조금 이 8999 님에게도 뭔가 베네핏을 줘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하나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려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에 김정진 님이 그게 불편하면 모임 파토. 끝내 끝내. 이수관 님도. 에이. 에이. 해외에는 그 모임 만남에 대한 비용이 있죠. 그게 싫으면 안 나가는 게 답이죠. 맞아요. 아 근데 그런 거 같네요. 네. 지금 또 어머 최우주 님 많이 화가 났네. 모임은 분위기인데 같이 사야죠. 아 내가 떡볶이 안 먹는다고 떡볶이 값을 빼나? 아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개돈을 내는 개모임이면 한 명이 다 몰아서 개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면 사실 8989 님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면 그냥 이 개에서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이게 완전 빠지기는 또 싫은 거겠지. 왜냐하면 이제 목돈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약간 이런 거구나. 내가 목돈이 나왔을 때 나는 어쨌든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그 돈이 조금 아깝다.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심지어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씩이나 가서 48시간을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있으면 난 그 모임이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걸 왜 하냐고. 그게 너무 길어. 이게 한 저녁 시간 정도면. 그렇지. 단타로 쳐야지. 이거를 어딜 또 1박 2일로 가서 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빠지시던가 아니면 1박 2일 말고 단타로. 단타로. 그냥 저녁 모임 정도로. 아니 여기 최우진 님이 적극적이네. 그 모임이 8989 님을 내보내려는 거 아닐까요? 음모론이야. 세상에. 이거 완전 음모론이다. 아 웃겨. 어쨌든 8989 님 저희의 많은 의견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반년에 한 번 좋은 것에 가는 거예요. 반년에 한 번 가는 거야 1박 2일을. 6개월에 한 번씩. 네.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정도. 근데 분기마다 가는 거네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와 그냥. 그 4명이서 갯돈 부어봐야 얼마나 붓겠니. 그 목돈이면 얼마나 들겠어. 그리고 6개월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부을 텐데. 그럼 이제 호영 님이 다음 비공감 댓글 읽어주세요. 저는요. 7739 님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이 두 달 남았어요. 슬슬 청첩장 모임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청첩장 모임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저한테 직접 안 주고 모바일 청첩장만 달랑 보내서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마음 넓게 쓸까요.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시전해야 할까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청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인 청첩장을 주는 결혼 당사자가 사실은 그날 뭔가 모임에 비용을 낼 거잖아요. 저는 7739 님께서 만약에 이 친구 자체를 굳이 뭐 시간 내서 봐야 돼 이런 마음이라면 뭐 그냥 모바일로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김에 어차피 뭐 본인이 가면 청첩장 주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한턱도 쏠 거고 이렇게 같이 모이면 뭐 할 거니까 그때 그런 김에 여런 모이는 자리에서 얼굴 본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가는 건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모임에 초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혼식에 오지 않을 가망성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7739 님은 그 친구 오바일 청첩장을 받은 그 친구에게 분명히 추기금을 냈을 거거든요. 근데 냈죠. 냈죠. 냈지. 근데 뭔가 빈정이 상해서? 어? 뭐야? 아 제가 생각 잘못했네. 7739 님이 지금 결혼이 두 달 남은 상태구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는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이면 저도 그냥 모바일 보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착각했네. 모바일? 모바일이죠. 뭘 굳이 만나.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야 근데 왜 너는 왜 모임 안 해? 너를 모임 했니? 어. 아 그렇게 그냥 대놓고? 어 너는 모임 안 해. 아니 서로 바쁜데 뭘 모임이야. 근데 이 친구가 알아. 그럴 때 모면 되지. 야 너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 청첩장 모임 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모바일 청첩장 보냈어? 라고 굳이 이렇게 막 파고들어. 파고들어? 어. 그럼 계약은 2년 끝내야 돼. 그렇게 파고들은 것 같으면 2년 끝내라고. 뭘 그걸 파고들어. 근데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사실 이 정도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면 별로 안 친하다는 거야. 근데 봐봐요. 지금 이 친구가 심지어는 모바일 청첩장만 달랑 보냈던 그 친구가 청첩장 모임을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 근데 괜히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었고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그러는 건 거거든. 아니 근데 또 쌍둥이 맘이라는 분이 좋은 일 앞두고 마음 넓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사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미 마음이 안 좋아요. 나한테 언제 모임할 건지 묻는 거 자체가. 하긴 내가 이미 빈 적이 생겼는데. 모임은 내가. 내가 언제 만나자. 야 청첩장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지. 왜 자기가 먼저 모임을 하라 말아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해 보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 친구 말고도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아유 그럼. 근데 굳이.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다 청첩장 모임 청첩 주려고 다 만나서 모이고 왜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누군가가 나한테 만나서 청첩장 준다고 할 때도 아유 뭘 나한테까지 직접 줘. 그냥 어른들이나 가족들한테 하나 주지. 나한테 그냥 보내. 이렇게 하는 판국에. 그러니까. 모임을 가지라고 감나라 배나라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낫다. 그래. 그리고 실시간으로 도착한 비공감 댓글 사연이 하나 있는데 9026님이 아내가 다음 주말에 하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나가라고 할까요?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참고로 아내가 배우 고윤정 닮았고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안 나갑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공감 댓글 사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못하겠어요. 일단 아내분이 배우 고윤정 닮았다는 걸 왜 여기다 써놨으며 사진 띄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고윤정 배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고윤정 배우를 닮았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굉장한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주관적이죠. 사연회가 펼쳐지나? 어떤 뭐가 일이 생겨요? 이거는 굳이 이걸 나가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자랑이다. 그냥 자랑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어쨌든 청취자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청취자라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럼요. 그래 청취율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구나. 어머 야 아니 여기 지금 아침봉에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을 굉장히 전투적이죠. 전투적이네. 김강수님이 고윤정 님을 인증하세요. 달복을 인증하래요. 써놨어 지금. 만약에 이걸 인증할 수 있다면 나는 인정. 어떤 걸 인정하다는 거야? 못 나가게 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야? 그렇죠. 인정. 아 진짜? 아니 나는 그거지. 그냥 청취자들 동창회 나가는 건데 그러면 마탑도 못 나가겠다? 종교활동도 못 나가겠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결혼을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이제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잘 안 일어났죠. 잘 안 일어나요. 아니 이정님이 말씀하시네. 나가도 됩니다. 누가 안 허버가요. 근데 또 이준희님이 지금 고민이라는 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불편하냐고. 고윤정 배우를 닮아서? 단지 그 이유야? 난 그게 약간 그러니까 한인수님 남편 안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 안 보내고 싶은 거 알겠는데 난 이제 이게 나가라고 할까?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그게 뭐 굳이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죠. 나와 결혼한 분이 예쁘다. 저희가 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사연은. 이 비공감 댓글을 읽다 보니까 약간 제가 저는 이 코너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승질이 나네요. 아침 대바람부터. 김세현님이 사연 보내면 혼나눈 코너인가요? 아니 근데 저는 저도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라디오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사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해주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혼내야 될 거 혼내도 된다. 저는 늘상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어떤 거 읽을까요? 네. 아무거나 읽어주세요. 어차피 혼날 거니까. 우리 뒤에 6744님 백용기님이 요즘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아들이 헬스장 가서 같이 운동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서 동네 앞산 운동기구에서 편하게 하는 게 좋은데 아들은 FM대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고 합니다. 아들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편하게 저 혼자 동네 운동기구로 운동하는 게 나을까요? 백용기님에게 김호영 씨가 뜨거운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죠. 일단 중요한 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거죠? 아드님이 내주신대요? 아드님이 내주신다고 하면 못내기는 저 가보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빠한테 백용기님한테 아드님이 자기 것을 같이 끌어달라고 하는 거면 각자 각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그래. 헬스도 끊어주고 나는 아빠 PT도 끊어줘. 어. 그럼 못 가려 웃지. 못 가려 웃지. 그리고 중요한 건 헬스장 가면서도 사실 여기 뭐 어디에 뭐야. 집 앞에? 집 앞도 앞산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못 가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백용기님의 고민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아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아들과 시간을 모르고 싶지 않아? 혹은 운동이 아직 하고 싶지 않다. 혹은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너무 막 힘들게가 아니라 그냥 좀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으신데 그렇지. 너무 가서 각 잡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하면 또 헬스장 가면 또 그런 분위기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 나는 5킬로만 들고 싶은데 괜히 옆사람 때문에 15킬로 들고 와서 근육통 생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아드님이랑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그렇게 사실 원활하게 될까도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아들이 아직 독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독립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아빠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계속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지만 24시간 내내 하지만 또 약간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잖아. 추억은 많이 쌓였거든요. 추억은 다른 데서 쌓고 그럼요. 어쨌든 백용희님 아드님 만약에 헬스장 끌어주겠다. 그러면 못 이기는죠. 그럼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주소연님이 혼나는데 겁나 쾌감 느낍니다. 김태현님. 호영님한테 딱인 코너 윤수정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호의 나오니 너무 반가워요. 고정인가요? 고정이었으면 하는 소망까지 아니 저도 사실은 뭐 고정에 대한 생각이 뭐 없진 않은데 정말인가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승질나서 이건 저의 어떤 건강상태 저의 심신을 별로 안 좋은 코너 같아요. 한 주에 한 번인데 아니면 이제 바꿔 생각해서 저도 뭔가 좀 이렇게 풀고 가는 수고 있겠죠. 한번 확 한번 또 이렇게 지르고 저희가 이런 긴밀한 얘기는 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호영 씨와 인사 나눈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아니 뭘 하고 갔나 싶어요 지금 이제 입 풀려가지고 이제 사진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끝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럼 그 잠깐 미뤄뒀던 촉 어떨까요? 그 청취율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이 기점입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뭔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주 이게 확실히 이 봉자가 좋네. 뭐가 좋아 아까도 마지막에 봉잡아가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 아주 괜찮네요. 네. 오늘 김호영 씨랑 저는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하나 의견 드려도 돼요? 네네. 그럼요. 오프닝하고 클로징 할 때 봉을 하나 들고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뾰로롱처럼 봉을 하나 들고 오늘 제가 이렇게 들고 오늘 오늘 이제 김호영 씨 의견을 받들어서 오늘 봉을 들고 좋아요.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끝곡은 김호영 씨의 끌어올려 듣고요. 끌어올려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봉 잡으세요. 서오 에רא rzecz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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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